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엠마입니다. 알쓸프잡. 알고보면 쓸데 있는 프랑스어 잡학. 지금 시작합니다. Il est lour. Il est lour. 무슨 말일까? 먼저, il est. 그는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lour. 영어의 heavy와 같은 무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게를 잴 때, 그는 무거워. Il est lour.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표현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Il est lour. 해주면, 그는 짜증나. 또는 시근덕거려. 참기 어려워. 등등등.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번호를 달라고 쫓아와요. 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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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계속 쫓아와. 그러면, il est lour. 저 사람 짜증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농담을 계속 똑같은 말하는 사람한테도, il est lour. 저 사람 참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il est lour. 걔 완전 재수없어. 라는 뉘앙스를 가진다. 주의해서 사용하셔야겠죠? 참고로, il est lour.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j'ai du lour. 해주면, 이거 완전 하드코어하게 멋지다. 완전 좋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Salut!